1.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맘먹은 대로 따라오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이 핫딱지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보는 면과 내 속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는 내 삶이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겠지. 하지만 내 삶 속이 너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언니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게을러. 게을러. 삶도 게을고 내 가정에도 내 집에도 너무 게을러. 그 소리는 왜 스물다섯 스물 넷부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 스물 넷부터의 내가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로 빠지고 있으니 재미를 못 느끼겠죠. 스물 넷살 정도의 그때부터의 내가 사회의 발을 딛기 시작하셨나요. 그 첫 단추를 언니는 생각지도 않는 길을 빠지고 있다. 지금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잠시 잠깐의 이거를 보류를 하고 내가 빠른 길을 가려고 선택을 해서 이 길로 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전혀 재미를 못 느껴. 왜 재미를 못 느끼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버거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버거워. 사람들이. 왜 버겁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태클을 거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언니가 지금 하시는 일에 전혀 사람들과 이 일과 전혀 맞지를 않고 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을 또 하냐면 언니가 서른다섯 서른일곱 그 무렵에 내 거를 뭐를 하려고 마음을 분명히 먹고 있노라. 지금 그래. 그걸 목표 달성하기까지가 가야 되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언니가 한 발짝만 띄워도 되는 거를 지금 두 발짝을 띄고 있는 경기야. 마음만 급해요. 마음만 급해. 그리고 전혀 의욕이 없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재미를 못 느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왜? 나랑 맞지를 않아.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니는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한 거를 좋아하라 해. 그런데 가면 그리고 또 이 사주가 밤에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려. 이상하게. 그런데 그 낮에는 진짜 닭이 물 먹은 것 마냥 쪼아대고 있는 것 마냥 매가리가 없다고. 그 만큼의 내가 재미를 못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 어떡할 거야. 아예 다른 분야를 해야 될까요? 전혀 맞지 않는 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잠시 잠깐에 맞을 줄은 모르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른다섯, 여섯, 일곱 되면 내가 했던 일과 전혀 반대로 분명히 할 것이다. 왜? 내가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다고. 그러니 의욕이 없죠. 어떻게 의욕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물어볼게요. 뭘 하고 싶어요? 사업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 그러니까 서른다섯이면 내가 내 거를 뭐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언니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그냥 저축한다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뭔 저축이냐면 사회 환경과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저축을 차곡차곡 쌓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지식도 놓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 뭔 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 그런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조금만 고생을 더 하세요. 조금만. 27, 8, 9, 30살까지만 고생을 하시고 그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언니가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부터는 내가 눈을 뜨기 시작하실 거예요. 20대는 좀 이른가요? 이뤄요. 이사주는 이뤄요. 분명히 이뤄요. 내 말을 무시하고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요. 이뤄요. 이뤄는데 조금 나는 그 단계를 조금만 더 늦췄으면 좋겠다. 1.